자, 이 시간에는 2020년 토목기사 제3회 응용역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면 이 문제죠. 최대의 진단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는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현재 거의 매년뿐 아니고 거의 매회죠. 1년에 한 두 번, 최소 두 번은 관련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런 문제인데 결국 이런 곳에서 자, 이게 돼서 점단 능력의 분포도를 그린다면 자, 여기가 상부의 플램지 단면인데 플램지 단면에서 응용역은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외부쪽, 외부 단면에서의 전단 능력, 적, 자, 중립축에서 여기에서 최대의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최대의 전단 능력에 대한 일반 시감 I에다가 T분의 전단력, 그 다음에 단면 1차 모멘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인데 이것은 수직,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되지만 수직, 전단 능력의 분포도 모습이 됩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플램지 단면에서는 수평 전단 능력이 분포하는데 그 수평 전단 능력이 여기 있는 수직 전단 능력보다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외부에서의 최대의 전단 능력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하고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은 단면 2차 모멘트 I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대입을 합니다 하는데 먼저 어느 것부터 둔단력은 여기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면 1차 모멘트부터 구하든 2차 모멘트 구하든 간디 없습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죠. 1차 모멘트입니다. 1차 모멘트가 가장 또 주요 변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중립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립측에서 이 단면에서 최대의 전단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이 측에서 외측, 외측이니까 위쪽 또는 아래쪽 해도 되는데 외측은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이면 아래쪽, 위쪽이면 위쪽.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단면 1차 모멘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어떻게 취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이 공식에서 단면 1차 모멘트는 단면 1차 모멘트는 뭐다? 그래서 y만큼 떨어진 외측 단면에 대한, 바깥쪽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값을 취해준다. 이게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단면들이죠. 이러한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이렇게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럴 때는 1차 모멘트를 구하는데 중첩법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잘 봅니다. 현재 빗금친 도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노란색이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그러면은 단면 1차 모멘트는 단면적, 노란색 부분의 단면적 전체 폭이 200이죠. 이 폭이 현재 200이고 폭 200에다가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됩니다. 이 높이는 뭐다? 전체의 높이죠. 바깥쪽 전체의 높이가 450입니다. 그러면 450의 절반이 225죠. 457의 절반이 22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이 도심이죠. 이 도심까지 그리 이 도심까지 그리는 뭐다? 225의 나누기 2가 되겠죠. 2분의 225가 됩니다. 이 값에 서 있죠.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은 안쪽에 안쪽 부분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안쪽 부분에서 이 폭은 현재 여기가 20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 10이 되니까 이제 200에서 양쪽에 10, 10, 20 빼면 180이죠. 180 곱하기 현재 이 높이가 이것의 절반 되니까 225죠. 225에서 이 두께가 20 되니까 225에서 20 되니까 205가 됩니까? 곱하기 205가 됩니다. 2분의 2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1280에 205 250 이렇게 됩니다. 되죠. 가고 물론 이거 자체가 또 쉽지는 않죠. 아는데 충분히 이렇게 계산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죠. 단면 2차 모멘트는 역시 중첩법이죠. 자 이 바깥쪽 바깥쪽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에서 이 안쪽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빼주는 게 좋죠. 그래서 바로 12분의 BH3성을 중첩합니다. 자 포기혐제 22고 12분의 B H3상 전체 높이가 450이 되니까 450에 3상 됐죠. 이제 안쪽을 빼줍니다. 12분의 작가 예 이 폭이죠. 이 폭은 200에서 양쪽에 1010이 되니까 예 180 되겠습니다. 180 폭이 180이고 예 높이는 높이는 450에서 이때 위쪽 20 빼고 아래쪽 20 빼니까 40 빼면 되겠죠. 따라서 450에서 40 빼니까 410 됩니다. 곱하기 410에 3상 되어집니다. 이것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요즘 계산기 좋죠. 거기에다 바로 쭉쭉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때 자 00 이렇게 계산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데이터 대입하는 거죠. I 대입하고 예 이때 T를 조심해야 되죠. T는 양쪽에 이 두개 10하고 뭐다 10에서 2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전단력이 150이니까 150에 10의 3상 단위 환산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함 담년 1차 모멘트 값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값이 19.8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첨비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가장 각각에 있는 거 19.8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식은 뻔한 식인데 결국 담년 1차 모멘트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담년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계산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중첩법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뻔한 문제인데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